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주가를 드라이브 해 온 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그 서버용 칩이죠 그리고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인프라 투자 가지고 1년 6개월 사이클 왔으면 와 막바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요 AI가 단순히 우리 서버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단위나 아니면 휴먼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 쪽에서 뭔가 확장 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사실 중요한 2개 회사가 있어요 6월에 이제 이 두 회사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10% 급락 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2022년 11월부터 채채 PT가 나와서 이게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불과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는 뭐 한 6년 된 것 같죠 근데 1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도 8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업체 슈퍼마이크로컴이라는 회사도 거의 8배 9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근데 주가는 중요한 게요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자 엔비디아 지난 실적 한번 보자고요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265%입니다 빅테크가 265% 성장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AI 가속기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409%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은 무조건 성장하겠죠 네 근데 성장률이 100% 나와도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가 높은 주식만큼 이게 좀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실적은 너무 좋아요 네 PR도 의외로 높지도 않습니다 PR도 40배 때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주가를 드라이브 해온 거는 결국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그러니까 서버용 칩이죠 그리고 서비스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가지고 1년 6개월 사이클로 왔으면 와 막바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확장성을 보여줘야 돼요 AI가 단순히 우리 서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단위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 쪽에서 뭔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사실 중요한 두 개 회사가 있어요 6월에 이 두 회사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애플하고요 그리고 퀄컴입니다 두 회사가 칩셋 우리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칩셋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 두 회사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6월에는 애플이 WWDC 그러니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고요 여기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어떤 컨셉을 제시해 주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셋을 공개하는데 이게 과거의 스냅드래곤 칩하고 뭐가 다르냐 과거의 스냅드래곤 칩은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모바일 칩이었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나오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요 윈도우 OS 용이에요 기존의 윈도우 OS는 어떤 칩을 쓰죠? 인텔의 CPU나 AMD CPU 같은 것들을 많이 썼죠 근데 이게 퀄컴 스냅드래곤은 ARM 아키텍처 기반의 저전력 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온 디바이스를 돌리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들 오피스에다가 자기네들 서피스에다가 인텔의 코어 울트라 메탈 레이크도 한번 써봤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X 엘리트도 써서 돌려봤어요 근데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50% AI 효율이 더 뛰어다다 뭐 이런 결과가 랩 단계에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이게 뭔가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뭔가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인프라 사이클로는 거의 막 빠지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블랙웰 뿐만 아니라 AI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모델과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그냥 반도체 업체로 보기는 힘들어요 이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회사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플랫폼은 엔지니어들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GPU 기반으로 했어야죠 그럼 GPU를 사면 CUDA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그냥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CUDA를 쓰던 엔지니어가 AI가 시작되기 전에는 한 180만 명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AI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게 40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AI 모델링 하나 한다 그러면 CUDA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갖다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락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전에는 GPU만 제공해 줬는데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이걸 병렬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서버를 병렬로 연결해서 효율을 내고 그리고 칩하고 칩끼리의 커뮤니케이션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게 엔보이 링크라는 기술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블랙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GPU TAI가 두 개 있는데 그거를 칩 레스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칩이 두 개인데 한 개처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GPU끼리 연결하는 걸 벗어나서 CPU까지 쓰면 더 좋다 그 CPU를 기존에는 인텔의 CPU 같은 것들을 쓰다가 그레이스라는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자체 설계를 했어요 그거를 끼워서 같이 파는 거죠 그래서 CPU하고 GPU를 같이 사면 더 좋아 그리고 이거를 NVLink 70이라는 걸 또 제공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GPU 스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 가속의 스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CPU가 36개, GPU가 72개 이거를 마치 한 개의 칩 쓰는 것처럼 해서 쓸 수 있다 이게 자이언트 GPU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서버 렉이거든요 서버 렉을 그냥 파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버 렉을 설치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겠죠 근데 이게 블랙웰 아키텍처부터는요 열이 많이 나서 액체 냉각 방식이 기본으로 돼야 되거든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액체 냉각이 안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하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까지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설계까지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GPU에서 CPU로 갔다가 이걸 서버 렉 갔다가 데이터 센터까지 가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기존의 CUDA만 제공해 주다가 이제 엔비디아 칩 가지고 AI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플랫폼을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시뮬레이션 기존에는 건물 하나 세우면 이 하중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박치기 하면 서로 멀쩡한 차를 박치겠죠 그런 것들을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메타버스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요 우리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세계는 현실하고 똑같아요 물리 조건이 그래서 거기서 스마트 팩토리도 돌려보고 로봇도 돌려보고 자율주행차도 돌려보고 데이터를 딱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옴니버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칩 사면 CUDA도 쓰고요 옴니버스도 제공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거를 LLM 기반으로 신약 개발이라는 게 단백질 구조를 1대1로 매칭해서 이게 약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는 건데 그거를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이오니모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 이제 로봇 개발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할 때도 우리한테 와 우리가 신약 개발 속도를 훨씬 딱히 줄게 그러면 모든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의 상태가 와서 막 열심히 연구 개발해요 그럼 뭐가 쌓이죠? 네 빅데이터가 쌓입니다 그게 엔비디아가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향후 미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엔비디아가 AI 산업 생태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중 주목할 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글로벌 증시를 주도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엔비디아의 친구들이죠 엔비디아가 8배가 올랐는데 신고가에 가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엔비디아의 친구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SK하이닉 그리고 SK하이닉스의 HBM을 만드는 중요한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15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베이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려면 아주 얇은 칩을 잘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웨이퍼를 얇게 갈아내야 되죠 백그라인더 이런 쪽에 하는 회사가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런 회사 그리고 네덜란드에 칩하고 칩을 붙이는데 아주 다이렉트로 본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드라고 하는데 그걸 독점하고 있는 베시 비세미컨덕터라는 회사죠 그런 회사들이 다 신고가 부근했고요 그 회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텔이 ASML의 차세대 노광 장비를 가장 먼저 설치하며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산업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삼성 저자하고 똑같은 딜레마에 있다고 생각해요 종합 반도체 회사는 설계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후공정도 하고 다 내재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도를 맡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설계 도면이 저게 설계 부서에 가지 않는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애플이 원래 삼성 파운드리를 100% 쓰다가 결국 TSMC로 갈아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준 설계도가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물론 삼성에서 죽어도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그러기도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객의 불안은 거기 있는 거고 인텔도 마찬가지죠 인텔에다가 만약에 AMD가 설계 도면을 인텔한테 파운드리 맡기려고 줬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엔비디아가 그걸 쉽게 맡길 수 있겠어요 똑같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인텔이 삼성하고 똑같아요 철저한 값만 해보세요 값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값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을의 마인드로 고객 서비스 파운드리라는 건 업의 본질이 결국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해야 되는데 대량 생산 싸게 만들어 보는 이런 회사들은 내가 잘 만들어줄 테니까 대충 써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게 진짜 본질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칩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지금 펜리스 업체들 특히나 칩 설계 의뢰하는 펜리스 업체들 대부분 저전력 기반의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를 맡기거든요 근데 인텔이 그런 쪽에 레퍼런스가 거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그래도 조력의 회사고 사실 반도체의 거의 뭐 시작과 함께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인텔조차도 자기네들의 무형 자세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 IP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고요 그걸 활용을 못 할 뿐이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EUV 장비 하이에네 EUV라는 그 대당 4,500억짜리를 막 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겠냐 네 그리고 펫 결싱어 CEO가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진짜 간만에 기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제 쪽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게 무섭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재건 또한 엄청납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일본 반도체 기술은 소작 기술이죠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40나노 대 30나노 대 수준밖에 없고 TSMC가 13나노까지 할 수 있는 펩을 일본에다 깔긴 했는데 사실 그건 일본 기술이라고 보기 좀 힘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재 부품 장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력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어드밴스트 패키징이라고 하는 첨단 후공정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키를 쥐고 있는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디스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드반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업체 여기도 뭐 세계 5등 6등 한 회사고요 그리고 텔이라고 해서 도쿄 일렉트로 여기는 시각 장비하고 이런 쪽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고쿠사이 일렉트릭이나 뭐 저기 레이저텍 이런 회사들도 사실 중요한 EUV나 핵심 기술을 지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저변이 탄탄하죠 그래서 이번 AI 혁명에서 일본 기업들 특히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본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일본 중식 시장을 주도하는 사무라이 세븐이라고 있는데 사무라이 세븐 중에서 7개 중에서 4개가 반도체 사입니다 그래서 텔하고 어드반 테스트하고 디스코하고 뭐 이런 사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반도체 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기 힘든데요 AI 가속기 슈퍼사이클은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사이클은 AI 쪽으로 포커싱 돼서 일어났고요 그 이유는 모든 돈을 쓰는 빅테크들이 AI 쪽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AI는 너무 좋은데 그냥 기존의 전통 수요 스마트폰이나 PC나 일반 서브 쪽은 계속 안 좋죠 작년부터 이게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안 좋았고 자 올해는 좋아지겠지라고 했는데 반짝 좋았다가 네 최근에 보니까 오 ASMR이나 TSMC 실적 보니까 아 또 전통 수요는 별 볼일 없구나 거기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요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AI는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채치 PT가 2022년 11월에 시작한 AI 혁명은 여기서 뒤처지면 죽어요 진짜 여기에는 기술이 뒤처지면 나중에 패자 도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전통 수요는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통 수요라고 하면 뭐 우리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있어야 사는 거죠 근데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아 그냥 쓰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굳이 바꿔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온 디바이스 AI라는 트리거가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교체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서버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반 서버 투자를 줄이고 AI 서버 쪽으로 지금 모두 올인하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이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